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삼 기한 대교구에 속한 사육자 조장들이 민숙이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조직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한 하나님의 조직이 되어 현장에서 보금운동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지옥에 하나님 우려를 파송했다는 분명한 가슴을 가지고 사육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육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된 나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보금을 증거하며 또 보금받은 사람을 제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민숙이 육장을 통해 깨닫고 발견하는 그래서 적용하는 기한 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시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육장입니다 민숙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육장은요 나신이라는 거 나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절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현장이 파송된 영적 나신일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받는 길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축복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때일지를 민숙이 육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 읽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급한 지 2년 2월 1일 날 신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몇 세라고 했죠? 20세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그러니 남자만 60만이에요 지도자들 어떻게 하죠? 일일이 다 개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숙 1장에 우리가 반복적인 단어가 개수라는 단어 이걸 동그라미를 쳤더니 30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군사라는 이미지는 뭐죠? 강하잖아요 군대는 강하고 병사는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강하게 흑암을 꼽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받으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했더니 60만 3550명이 나온 거예요 자 2장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행군해야 돼요 신해산을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나에로 행군합니다 행군할 때 그냥 하지 말아라 행군하지 않고 텐트를 칠 때는 그냥 치지 말고 군대를 진영을 구축해라 진영이란 말이 2장부터 나오는데 군대 용어잖아요 그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군대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텐트 치자 텐트 치자 우리가 캠핑하러 왔습니까? 진영을 구축해라 그러거든 진영을 구축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멈출 때는 진영을 구축해라 동쪽의 3개 집파, 서쪽의 3개 집파, 남쪽의 3개 집파, 북쪽의 3개 집파 선임 집파를 임명해라 핵심은 뭐죠? 중앙에는 성막을 설치해라 모든 집파가 동서남북 3개의 집파로 4개의 군형을 구축했는데 핵심은 뭡니까? 성막, 성막, 성막이 중앙에 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군사라면 여러분들은 구역, 지교회 사역자 조장 아닙니까? 이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우리 지교회, 우리 구역, 지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배만 드린다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 지교회를 통해 전돈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이 필요해요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한 조직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르죠 1장, 2장을 통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영적 자세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여가야 할지를 민숙이 1장, 2장을 통해 말씀을 드렸고 3장, 4장은 현장에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을 개수해라 그랬더니 2만 2천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냐면 레인처럼 해라 원래 여러분 창세기 49장이 보니까 야곱이 임종하는 순간 열두 아들을 향해서 유언의 메시지 했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인은 저주받았다고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마을 위해 봉사하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즉 헌신할 때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어떤 부수에 헌신하든지 이런 은혜의식 가지고 내가 전에는 저주였는데 재앙이었는데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완전히 지옥 가야 될 존재가 어느 날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이런 은혜의식 가지고 교회에서는 헌신 봉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3장입니다 4장에서는 실제적으로 30세에서 50세까지 된 사람들을 개수해라 그랬더니 8580명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각각의 직무가 세밀하게 분담됐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부수에서 헌신할 때 정말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의식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숙이 3장 4장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레인처럼 해라 5장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만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장 가잖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군가 그래서 5장 6장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구별이란 단어 구별 구별되다 나시란 뜻도 원래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 자 구별 구별 그 성경은 읽다 보면 철저히 구별돼요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 너가 누구냐 천국 백성 아니면 지옥 백성 교인 중에서도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 철저히 구분시키거든 종교의 특징은 성도를 구분시키지 않아요 정체성을 모르게 하거든 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동화된 거예요 동화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세상이 동화된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구별되기를 원하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자 나병 유출병 또 죽음을 만진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나병 유출병 죽음을 만진 자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라 했죠 죄를 상징하거든 죄를 멀리하라 왜 그 진영에 내가 있다 신약에서는 뭐죠 너의 몸을 너의 몸을 구별되게 정해라 왜 성령이 너 심령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 신이 신을 모시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을 만진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 진영에 내가 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5분의 1을 먼저 갚아라 먼저 성막에 와서 제사 지내지 말고 너가 피해를 주면 먼저 이웃에게 25% 5분의 1을 보상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재물을 드려라 이웃과의 그 삶 속에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말은 가정의 소중함 가정에서도 구별되게 살아라 이거야 하나님은 의식하고 살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도 부부 사이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하나님이 이 가정의 나를 지도자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 파송했구나 그럼 늘 조심하거든요 이 안에서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저번 주에 얘기했고요 오늘 6장은 나시린 나시린 나시린의 축복 나시린의 뜻은 뭐라고 했죠 구별된 자 구약시대에 나시린은 세 종류예요 어머니가 소원한 나시린이 있어 한나 그 아들 사무엘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나면서 나시린 된 자 삼손 세 번째는 자신이 소원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었어 근데 성경에 몇 명 없어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시린이란 단어가 성경이 많은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일정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1년 하겠다 내가 6개월만 나시린으로 살겠다 내가 10년만 나시린으로 살겠다 나시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띄었거든 머리가 긴 사람은 나시린이었다고 남자들 머리가 긴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구별됐어요 외모도 구별됐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만 헌신하는 나시린이었다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시대 나시린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 보급리화진 사람은 나시린이에요 구별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 백성이잖아요 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라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이 다른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소속이 바뀌는 거거든요 흑암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성경은 안개 나그네 요즘 말로 해석하면 여행객 여행객 여행할 때 우리가 짐을 많이 안 가지고 가잖아요 기껏에 20키로 만하마자 25키로 이민은 다르잖아요 이민은 살교에서 짐을 다 보내지만 여행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는 것은 여행계 여행계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라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영적 나시린 자 그래서 고린도든 6장 20절 이런 말씀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리며 아마 값을 대신 치고 남으므로 말리며 아마 너희가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물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이것이 고린도 6장에 나와 있습니까 왜 고린도 3장에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강조합니까 왜 고린도 전소에 이런 내용이 많습니까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2차세계 성교를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문 도시예요 바울은요 딱 10년 성교였습니다 딱 10년 만에 아시아 유럽이 들썩거렸거든 영적 지가운동이 일어났다 2차세계 성교 기간 3년을 했는데 이때 1년 6개월 동안 머문 도시가 고린도예요 우리가 저번에 강남 말씀을 통해서 세계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은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이 20대 초반에 어떤 면에 유럽을 정복했는데 알렉산더의 고향이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마게도니아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대살로니가거든 그 밑에 나라가 하나 있었어 그게 아가야 아가 아가의 수도가 어디냐 고린도 고린도 이 고린도는 자 서쪽과 동쪽의 무역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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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70만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성교를 하면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 인구가 70만이에요 그 당시 무역의 핵심지역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경제가 도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다른 타지역보다 윤택해요 윤택해 잘 사는 거예요 왜 돈이 도니까 경제가 도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린도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비노스 신저 있었다고 이게 지금도 있어요 무너졌지만 형태는 있다고 가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었든지 그 신전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중앙에는 신전이 있었다고 신전 그 신전에 우리가 말하면 여사제들이 한 천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밤에는 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매춘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도 마찬가지잖아 이 무역도시 항구도시는요 이 술문화가 발달되고 매춘문화가 많이 발달됐거든 이 뱃사람들이 여기도 굉장한 매춘이 성행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또 항구도시니까 뱃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닉네임이 있었던 닉네임이 어느 출신입니까 고린도 지역 출신이다 그러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아 음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했다고 인식이 흐르겠다고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보금을 증거한 거예요 소속은 바뀌었어 신부는 바뀌었는데 삶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쾌락적이라 쾌락적 이 몸을 함부로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보면 근친상관이 있고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음란의 문화가 있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특이한 도시예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몸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색깔이 있어야 돼 아 우리 지역장님은 우리가 볼 때 믿는 분이구나 그걸 떠나서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아 저분은 믿는 분이구나 우리 가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뭔가 달라 표정이 달라 인상이 달라 언행이 달라 돈 씀씀이가 달라 대접이 달라 구별되어야 돼요 기독교가 언제 퇴색되어지고 무너지냐면 동화되니까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 기독교인들은 구별됐다고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들을 313년에 콘탄텐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했다고 왜냐하면 로마법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었다고 이교도 이교도 그래 핍박이 온 거예요 근데 황제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도 로마법에 속하는 종교다 이게 AD 313년에 콘탄텐 대제가 인정했다고 그때 그때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로마 로마 그쪽에 7%밖에 없었어요 7% 7%밖에 없었다고요 250년 동안 핍박당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지하 동굴로 숨었던 기독교인들이 313년에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 7%밖에 없었어요 100명 중에 7명 근데 7명이 다른 거야 7명이 93%와 다른 거야 삶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건 뭐죠 다르게 살아야 존경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다르게 살아야 이런 의식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월요일날 되면 제가 이사 갔는데 월요일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분리수거하는 날이야 근데 분리수거를 내가 이제 전담하거든요 전에는 분리수거 자체를 내가 안 했다니까 왜 분리수거할 때도 이렇게 입고 갔거든 양복 입고 그냥 추리 입고 가야 되는데 이 사상 속에 문 밖에 나가면 늘 이렇게 다녔다고 요번 주에도 분리수거할 때 이렇게 나갔어요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야 첫 분리수거라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경비 아저씨 안 볼 때 그냥 아무도 넣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쳐다보잖아 철저히 박스에 있는 스카이테프 다 뗐어 떼야 되거든 원래 비닐봉지로 그냥 내면 안 돼 묻으면 안 돼 거기 비닐봉지에 음식 찌꺼기 있으면 분리하면 안 되거든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여러분 더 플라스틱 해도 어떻게 해요 버릴 때 어떻게 깨끗이 닦아서 누가 닦아요 제가 닦았지 닦아서 탁 털어서 내야지 이 통에 뭐가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 사람이 옷을 입으니까 행동도 조심해 옷을 갇혀 입으면요 함부로 말하잖아 여러분들 정장 차림 회사 갈 때 말 조심하잖아요 그 사람이 군복 입혀봐 예비 훈련 가봐 암대나면 오짐 싸고 암대나 들어놓고 말 더럽게 안 듣거든 옷이라는 거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되면 애보우을 입히잖아요 애보우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구별됐거든 옷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옷을 입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다르구나 아우 행동이 달라 분리수거도 저렇게 해 아니 어떻게 하지 저렇게 살지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닌 사람이라 근데 의문점이 들어 아니 우리 친척 쪽에 교회 다닌 사람도 아주 이상하던데 교회 특별한 교회구나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원교회 아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 구별된 사람이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 땅에 살지만 생존을 위해 오늘 이 아침에도 직장 다니고 생존을 위해 살지만 나는 불신자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요 소속이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지역을 책임자는 지역장 구역장 조장으로 하나님 나를 파송했다는 이 파송된 자의 중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래야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 이 문화가 문화가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신의 성별이에요 민숙이 6장에 모세는 1절 2절에 모세게 말씀하십니다 여하께서 모세게 말씀해 이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하께 드리려고 하면 자 보세요 평생 나신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일정기간을 정한 나신이 있는데 거의 99%는 뭐예요 일정기간을 정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 내가 조금 나신인처럼 살고 싶다 내가 1년은 2년은 3년은 구별되게 살고 싶다 서원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별 구별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6장을 읽으면서 구별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치는 거 몇 번 나오나 한 번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어렵습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 쉽게 하면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신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인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면 인간이 죽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게시한 거예요 게시 그 게시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성향 성격 또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습을 이 방법으로 게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 왜 어렵습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 믿으면 돼 성경은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다 보면 그게 이제 보이셔요 한 번 읽을 땐 모르지만 민수기를 두 번 세 번 보면 단어가 보여요 아 구별이란 단어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드린다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세 번 이 말은 뭐지요 구별했다 드리다 나신이 뭐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나신의 선을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개인이 나신으로서 한 번 살고 싶다고 하면 하지 말 것 세 가지가 있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3년만 믿어봐라 3년만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떤 구약에서는 3년 동안 내가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3년 3년 어떤 사람이 1년 만약에 그런 결단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희들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 다른 말 하면 세 가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멀리한다는 말이 3절에 4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멀리하며 마시지 말며 먹지 말라 이 말에는 반복적인 단어가 성경에 계속 강조되는 건 최상급이에요 우리나라 한국말은 사과가 있다 그러면 아 사과 맛있겠다 이 말하고 어우 사과 엄청 맛있더라 강조가 다르죠 나 사과 먹다 죽었어 이 말은 뭐죠 그만큼 맛있다는 거야 최상급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형용사가 많아서 풍부한데 이 히브리니 헬라우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 최상급이야 예수님이 그 심령의 간절함을 표현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헬라식 최상급이라 반복적인 단어가 계속 나오는 최상급이야 이 말은 철저히 멀리하라 다른 말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철저히 멀리하며 포도주 된 초나 독주 된 초 초가 뭐냐면 이게 알코올 성분이 아주 낮은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잖아요 빵 누룩을 만든 빵인데 이 빵이 여러분들을 맛 없어요 맛이 없거든 밀로 만드는 빵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초 초 이거 성분이 낮은 이 알코올 성분이 낮은 이 초라거든 포도주나 독주에 초를 찍어서 먹었거든 이것도 먹지 말라 포도주 생포도나 건포도 이건 최상급의 음식 이것도 먹지 말라 다른 말하면 포도나무의 씨나 껍질도 먹지 말고 만지지지 말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가 정한 기간에 정말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오직이 오직 네가 3년을 정했느냐 왜냐하면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굉장히 기쁨이고 축제고 감사하지만 그 당시 술이거든요 술이라는 것은 결국 뭐지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 놓을 수 있거든 이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너가 정한 기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취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도 말고 세상에 유행에도 취하지 말고 또 매스커보이도 취하지 말고 온전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TV도 보지 말고 스마트폰도 하지 말고 온전히 교회와 전도와 말씀만 집중이 아니라 3년 동안 바로 이거 이거 여러분 너의 큰 기쁨은 오로지 나에게만 바라봐라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흐트러지잖아 아주 맑은 정신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잘 때 읽는 게 아닙니다 잘 때 침대에서 성경 읽다가 그대로 자요 항상 침대 위에 보면 성경책이 있어 근데 병원 신방 가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침대에 놔둡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읽는 사람은 내가 많이 못 봤어 그냥 그냥 불안하니까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통 읽을 때 그냥 다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구약이 어떤 내용이고 신양이 어떤 내용이고 원줄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다 보면 스르르 우는 거예요 자만 안 올 때 읽는 게 성경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가장 맑은 신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어떻게 해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다른 거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내가 영적 나신으로 1년 동안 말씀과 교회와 현장과 기도와 헌신만 하겠다 이때는요 한 번 영적 나신으로 다 끊어버려야 돼 다 끊어버려 다 끊어 매스컴도 끊어버리고 어떠하면 스마트폰도 끊어버리고 세상 친구도 끊어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취미생활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한 번 올인해 버리는 거 그것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마라 이 말은 머리 자리지 말라 그래서 나신인의 구별법이 뭐냐면 머리 그린 사람이에요 나신인이 딱 눈에 띄어 아 저 사람 나신이구나 그래서 함부로 포도주나 독주를 권하지도 않아 나신이기 때문에 저 기간 내에 저 사람이 온전히 하나인께만 구별되어 드리는구나 그래서 구별법이 뭐예요 머리 그린 사람이라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 성을 알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지금 말하는 가히 가히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신의 종류가 일정기간 헌신하는 나신인과 평생 나신인데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기간을 정하잖아 내가 기간을 정하는 거야 정한 모든 날 동안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어떻게 해요 구별되라 절제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머리를 길게 자라 자라게 한다는 건 뭐지요 나신임을 나타낸 일종의 표예요 나신인이구나 그러면 자기도 조심하고 주변도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옷 중에 가장 편한 옷이 어떻게 추리닝이잖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추리닝으로 딱 갈아입죠 잠옷으로 갈아입더니 추리닝으로 하잖아요 추리닝으로 갈아입잖아 제일 편하거든 여름에는 반바지 얼마나 편합니까 막 들어 누워도 묻어도 뭐 상관없어 근데 양복은 안 그렇잖아 정장은 안 그렇잖아 정장은 여러분 양복이 안 편해요 여러분들 양복이 불편하거든 여러분 양복이 불편해요 양복 입었죠 또 와이소스도 입죠 넥타이도 코디해야죠 뭐 그냥 입는 사람도 있어 그냥 어떤 부분 보니까 어제 누군 만났는데 양복에다 두꺼운 티 입대에다 넥타이 검은색에다 검은 넥타이 그냥 장례식 가는 줄 알았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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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는 사람 있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옷도 다 구겨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가서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양복을 입을 때는 조심하잖아 그쵸 양복 입고 축구합니까 양복 입고 운동합니까 음식점 가더러 어떻게 해요 와이소스에 김침불 끓이지 않게 저기 튀지 않게 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애보수 입혔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라 좀 불편하지만 너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기른 게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야 남자가 머리 기르는 거 여러분 그 당시 물이 뭐 흔했습니까 머리를 감았습니까 얼마나 간지럽겠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나신이구나 나는 구별된 삶을 살구나 자기를 절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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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과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 인도는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멈추는 것과 가는 것 고우와 스탑 무조건 가는 건 뭡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고민이 뭐예요 남편의 고집 똥고집 남자들은 잘 몰라 자기가 고집이 있다는 거 남자들은 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 이 고집이 꺾여야 돼 고집이라는 건 무조건 고우야 고우야 무조건 스탑이야 인도는 뭐예요 가는 것과 멈추는 걸 잘하는 거예요 나신의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어떻게 하지 말라가 있다는 건 절제 스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고우부터 어떻게 해요 스탑 교훈과 책망과 발의감과 의료 교육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영향이 뭐냐면 스탑 나는 죄의 본능으로 갈려오는 고우가 있다고 나는 쾌락으로 갈려오는 고우가 있다고 나는 어떻게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갈려오는 고우가 갈려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고 은혜 받으면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지마 안돼 나신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절제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머리털은 피와 같은 존재예요 피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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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머리를 그리면서 너의 생명은 온전히 나에게만 들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예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철저히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까 교회 앞에 복종하겠습니까 주의종이 복종하겠습니까 머리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신의 가장 중요한 게 구별법이 뭐라고 했죠 외모로 보이는 것은 머리 자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구별법이야 구별법이라 눈에 딱 구별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구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애국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법이 뭡니까 문에 피 바를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피 바르지 않은 민족은 애국 백성이라 구별법은 문에 피 바르는 거야 여리고 성은요 원래 하나님의 100%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소와 양과 남녀를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 진멸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붉은 줄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면 돼 라합의 말을 듣고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내려도 살 수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백성의 차이점이 뭡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한례를 통해서 구별됐거든 여러분 성도의 차이점은 뭐에 똑같아 외모 똑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심령이 달라 심령이 누가 있느냐 너의 아비 마귀가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성경은 철저히 구별시키거든요 나신인도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기른다는 건 대중 앞에 또 스스로 앞에 너는 구별된 자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이라는 시간을 정한 게 뭐냐면 성경 읽을 때 나는 구별된 자야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직장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집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빚 문제가 있어도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녀라는 신분만 있어도요 세상이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묵상에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거든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어 그래서 가끔 TV보다가 아프리카 사람 나오잖아 산만암마 있으면 아이가 먹을 거 먹을 거 굶주리지 않고 애들만 얼마나 불쌍한 걸 촬영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거 촬영하는지 몰라 그 어떤 분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헌금하고 하거든 내가 가끔 얘기하든 딸아 네가 거기 태어났으면 어떡할래 여보 당신이 나이지리아에 태어났으면 물동이 메고 몇 킬로를 가서 감사하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 지금 내가 소유한 것 지금 소유한 것 주신 것 근데 은혜를 못 받으고 내가 세상에 동화되는 순간 내 정체성이 불투명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한지를 희미한 순간 어떻게 해요 달라는 게 많아 갖고 싶은 게 많아 소비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정답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가진 게 많구나 아 내가 소유한 게 많구나 여러분 그리고 남편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감사가 없어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넉넉히 웃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구별된 게 가장 중요한 건 시체를 가까이지 말라 자 너가 1년을 나신 후 살겠다고 했을 때 철저히 어떻게 그 기간 동안은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시체와 접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체라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 죄의 싹쓴 사망이다 상세의 3장의 죄로 말리미암아 인간 모든 사람에게 온 것은 사망 사망 죄의 싹쓴 사망 사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신약성 헬라우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망이라는 말은 헬라우로 개헨나 개헨나 개헨나라는 단어인데 그게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죄의 결과는 지옥이야 지옥 죄로 말리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 그럼 구약시대의 시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라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오염된 거라 죄는 용서가 없거든 그래서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은 형제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시체를 보는 건 상관없어 만지면 안 돼 근데 혹 그런 경우가 있어 갑자기 그 사람이 죽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갑자기 심장마비 온 거야 딱 잡잖아요 근데 죽어버린 거야 그래도 어떻게 시체를 만졌잖아 시체를 만지면 죄가 오염된 거야 죄는 여러분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는 용서가 없어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체를 갑자기 만지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 방법이 첫 번째는 외적인 방법으로 7일 동안 하나 앞에 배기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회기하는 거예요 회기 통의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머리를 밀어버려 이 말은 회기에 대한 외적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철저히 회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하면 금식하며 그치 어찌어 씻지도 않고 하나 앞에 회기하는 거 똑같아요 7일 동안은 철저히 자복하고 7일째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기한다고 죄가 삼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 삼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피가 회기라는 것은 원래 의미로 돌이키다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 앞에 자기 인생이 정말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복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회계가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해요 피가 필요하거든 7일째 되던 해 머리를 밀고 바로 어떻게 해요 피의 재물을 드려요 여덟 번째 여덟째 날 8일째 어떻게 해요 어디서 자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어디입니까 회막문 이게 여러분들 성막이라는 맛 성막 거룩한 하나님이 임지하는 곳 성막 성막 회막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곳 모이랬자 회막 같은 의미라 성막이 따로 있고 회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용어야 제가 여러분은 김용길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아내는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여보 불러 우리 딸은 어떻게 나을 향해서 아빠라 불러 기분 상하면 김용길이라는 용어도 써 김용길 김용길 이렇게 용어도 싸가지 없이 하는데 명칭이 다르잖아요 어디 갔을 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장님 물건 사실 때는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어떤 공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아저씨라고 부르러 아저씨 아 내가 아저씨였구나 총각이라고 엊그제 불려진 것 같은데 아저씨라고 불러요 용어가 다르시 성막 회막 용어가 다른 거예요 자 이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예요 8일째 되던 해 왜? 8이라는 말은 회복과 부활이야 자 회계를 통해 7일 동안 회계를 통해서 하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통의하고 8일째 되던 해 여기에 올 때 그냥 오는 곳이야 재물을 갖고 와 죄는 피가 있어야 되거든 이때 갖고 오는 재물이 특이합니다 나신인이 시체를 만졌을 때 죄에 속하는 재물이 특이하게 뭘 갖고 오냐면 비둘기를 갖고 와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자 재물은요 레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올 재물은 딱 정의가 돼서 첫 번째가 굽이 갈라져요 굽이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해야 돼 짐승으로는 소 양 염소밖에 없어요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예요 돼지는 안돼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대세김질 안하잖아요 여러분 돼지 길러 보셨죠 돼지는 대세김질하고 그냥 먹어요 소는 어떻게 으악 토해내서 다시 대세김질하고 더럽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렸다고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음식도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기간을 정한 나신이 시체를 만났을 때 7일 동안 회개하고 8일째 하나 옆에 이 죄를 속하는 재물이 비둘기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사를 참여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상징인 이 비둘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영적 빈곤함을 가지고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고 주일날 왔을 때 예배 자세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굶주린 자 영적인 배고픈 자 영적인 빈곤함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봉 5장 1절 1절에 뭐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가 내 앞에 올 때 하나의 앞에 영적으로 빈곤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와라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와라 왜? 구원은 그들에게 임하는 거거든 내가 영적 늪에 빠졌단 말이에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주고 간다고 이때 누가 던져준 구원의 밧줄 어떻게 잡겠냐고요 어떻게 잡겠냐고 그러듯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 들을 때 이 마음으로 들으라 이거는 평생 동안 우리가 소유해야 돼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변질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무뎌지는 거예요 반복적인 것을 접하면 무뎌져요 여러분 새 집을 가잖아요 저번에 어떤 책에 보니까 스페인의 어떤 박사가 논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실증을 많이 내는지 사람이 하루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꽃을 받으면 즐겁대요 꽃을 받으면 하루가 즐거워 여자들은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반지를 받으면 독이 오르는 반지 말고요 살통 오는 거 말고 금반지나 다이아반지를 받으면 일주일이 행복하대요 남자가 한 달을 행복하게 새 차를 뽑으면 주차장에서 차 닦는 사람은 다 새 차야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두 달 지나면 비둘기가 똥 싸도요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 내 차에도 벌써 비둘기 똥이 몇 개가 있어 안 치워 새 차인데도 딱 남자는 1개월 동안 여자는 6개월 동안 행복하게 새 집 새 집을 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도배사부터 장판사부터 인테리어 들어가잖아요 닦고 쪼이고 쓸고 6개월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그냥 그만큼 실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묻어지는 거거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무뎌지게 하거든 무뎌지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교회 오다 보면 무뎌져 무뎌져 이게 저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빈곤함을 가지고 사역하고 영적 빈곤함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영적 빈곤함을 가지고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재물을 갖고 올 때 비둘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속죄 재물 속자는 갚을 속 죄를 속하는 거예요 왜? 시체를 만졌다는 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 앞에 죄삼에 대한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게 속죄 재물이라 또한 재물은 뭡니까? 번재물로 드려요 번재 제사법 중에서 제사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번재, 소재, 속권재, 화목재 그 다음에 속죄재가 있거든요 다섯 가지 재물 중에서 번재, 속죄재, 속권재, 화목재는 짐승을 태워 죽이는 거고 소재만큼은 재료가 고운 가루와 밀을 밀을 어떻게 해요? 갈아갖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빈대떡으로 해서 드리는 거거든 근데 하나같이 속죄가 들어요 속죄재, 속권재, 화목재 속죄는 갚았단 말이에요 속죄재는 하나 앞에 죄를 갚는 것이고 속권재는 사람과의 죄가 있거든 이걸 갚는 거고 화목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거고 번재는 뭐냐? 완전 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법에 비해 번재는 좀 특이해요 다른 데는 어떻게 가죽을 벗기지 않거든 내장을 빼서 씻어서 안 태워요 그냥 죽여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태워 죽이는데 번재는 절차가 있다고 번재, 내 얘기 일정에 번재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번재를 갖고 오면 제사장이 죽입니다 피를 양푼에 받아요 그리고 가죽을 다 벗겨요 칼로 그 다음에 각을 떠 각이라는 게 뭘 줄 알죠?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빼 물로 씻어 그리고 모든 걸 번재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태웠을 때 제사장이 꼬챙이가 있거든 이 꼬챙이로 막 쑤셔 넣어요 쑤셔 넣었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 헌신 완전 헌신은 번재하고 소재밖에 없어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헌신을 내가 하나 옆에 완전 헌신하겠습니다 이때 번재하고 소재를 드리는데 소재가 뭡니까? 밀을 갖고 와 밀을 갖고 와서 그거를 빠요 막 빠서 제사장이 만져봐 그럼 여러분들 고운 가루 있잖아요 미숫가루처럼 고운 가루 거기에 뭐가 딱딱한 게 걸리면 재료로 쓸 수 없어 이걸 계속 갈아서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넣어서 빈대떡처럼 드리는 게 소재물이거든 완전 헌신 그래서 하나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재 재물이고 또 하나는 번재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 옆에 완전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갑자기 시체를 만졌을 때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시대 보면 죄야 죄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심령의 회귀를 해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죄의 속함은 피가 있어야 돼 신약에는 누가 죄를 속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속할 수 없어 십자가 외에는 죄를 속할 수 없어 피 흘림이 제사라는 것은 어떠죠? 드디어 속지의 은총 죄의 삶은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살 수 없는 거예요 피 외에는 그래서 그 죄가 속한 거예요 자 그럼 새롭게 출발해야 되죠? 새롭게 출발할 때도 피가 필요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제물로 말미암아 죄가 속했다는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다시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라를 새로 정하고 이제 무효가 됐어 내가 1년을 정했는데 시체를 만나서 1년이 무효가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정하겠습니다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또 재물을 갖고 와 이때는 어떻게 해요? 수양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다시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새로운 출발도 피가 필요해요 죄삼도 피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출발도 피가 필요해요 이 말은 우리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새롭게 출발할 때도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시작도 그리스도요 출발도 그리스도요 마무리도 그리스도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내가 다시 한번 변혁하겠다 내가 다시 한번 갱신하겠다도 여러분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힘을 줘야 새롭게 변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갑자기 시체를 만졌을 때 속하는 방법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신일의 헌신이 끝날 날에 드리는 제사 이제 나신일이 끝났어 내가 1년, 2년, 3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이 끝났어 끝났을 때 행하는 절차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를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시작, 과정,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13절에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정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올까 할 것이다 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절차가 끝나면 어디로 온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하면 여기에 성막, 회막 앞에 딱 있는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정한 기간에 끝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요 빈순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하나님 앞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아니면 아마 지금 성도들이 다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헌금을 드리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예배거든 온라인 헌금을 왜 드리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만이 아니라니까요 시작과정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와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준비하는 모든 것이 예배라 여러분 여러분 토요일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만 체질이 됐다고 토요일 날 딱 되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입고 갈 옷 그걸 준비해요 입고 갈 옷들을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 넥타이 색깔도 다르고 옷 색깔도 달라 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어떻게 입는 옷 일어나자마자 걸려있는 거 암호나 주소수 입고 오겠습니까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은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 입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 오기 때문에 토요일에서부터 예배는 준비하는 거예요 내 입고 갈 옷 넥타이 또 넥타이도 너무 화려하게 하면 안 돼 그날이 뭔지를 딱 알고 넥타이 양복 양복도 어떻게 해요 가장 드라이크린을 해서 오는 거예요 구두도 어떻게 해요 막 먼지가 굳어갖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반들반들 여러분 주일날 내 구두 보고 먼지 있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토요일에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해갖고 여러분 내가 닦으면 안 되니까 돈 몇천 원 주면 깨끗이 광내거든 딱 딱 딱 하고 양복도 어떻게 해요 안방에 놔두면 와이프가 새벽에 나가니까 깨잖아요 바깥에 거실에 다 놔둬 양복 넥타이 혁대까지 차악 걸어나 그리고 주일날 딱 이러면 딱 유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도 언제 깎고 월요일 깎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깎는 거예요 토요일날 딱 머리도 단정히 하고 파마할 때도 언제 해야 돼요 토요일날 딱 하든지 해서 주일날 가장 깔끔하게 여러분들 저번에 여름에 성도가 10시 예배인데 막 10시만 50분에 막 뛰어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 여자 뭐 있잖아 롤인가 이거를 파란색 롤을 하나 하고 왔더라고 이걸 아직 못된 거야 얼마나 분지했으면 지금 일찍 일어나지 뭐냐면 토요일날 그렇게 잠을 잡니까 토요일날은 9시만 자야 돼 늦어도 9시 뉴스 보고 딱 9시 반이면 딱 누워야 돼 피곤하면 또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잖아 여러분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1시 2시까지 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배 오는 거예요 올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드릴 헌금 헌금도 준비하는 헌금 헌금 그냥 주머니 털어놓고 만원짜리 누구 거지 뭐 주는 것도 아니고 헌금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가 내 형편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 대접하잖아 대접 대접을 할 때 뭘 대접하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을 대접하는데 순댓국을 대접하냐고 아셔야 돼 아니 내가 대접하는데 순댓국을 대접하냐고요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래도 정말 귀한 사람을 대접할 때 어떤 마음을 대접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것보다 한 단계 높게 예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힘써 가는 거예요 조금은 부담되게 갖고 오는 거예요 헌금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나신일이 왔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애국에서 길렸던 양 염소 비둘기 이거 갖고 오는 거예요 생명 생명 가난한 국가에서 염소는요 생명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돼지를 갔다가 집 안에 기르더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짐승은 생명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속재 재물이야 화재야 화재 화재라는 건 짐승이야 이게 여러분들 그냥 넉넉히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중직자라면 내가 사역자라면 지금 예물 드리는 거 보시라니까요 내가 끝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정한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보이십시오 네 가지 재물을 갖고 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뭐 넉넉해서 갖고 오지 않아요 광야 생활에 이게 쉽습니까 번재물 번재물은 뭐예요 형편에 따라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소냐 염소냐 양이야 이게 여러분들 광야 생활 사람들이 원래 생명 같은 거예요 이게 가문의 여러분들 기둥을 빼는 거예요 이게 번재물이라는 건 뭡니까 다 태워 드린 거잖아요 내가 서운한 기간이 끝났지만 내 남은 유생 하나 앞에 완전 헌신하겠습니까 번재물 여러분들 그래서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아니라 자기가 번만큼 어떻게 하나 앞에 헌금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이거 모르잖아요 헌금하는 사람 누가 합니까 모르지 헌금은 이 시대에 어떻게 숨겨요 숨겨 생명이 오고 하는 거거든 그 주일날 우리가 올 때 빈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번재물을 드려요 첫 번째 속죄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정한 기간이 끝났지만 내 남은 인생 매일매일 짓는 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속해 주셔야 됩니다 피가 속해 주셔야 됩니다 속죄 재물을 드리고요 화목 재물은 뭡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간은 끝났지만 평생 동안 화목하게 관계를 짓겠습니다 소재물은 뭡니까 밀을 갖고 와서 빠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넣어서 소재물을 드리는 게 완전 원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네 가지 예물이 넉넉하게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가문에 가문에 거의 뭐 기둥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텐트 생활하는 그들에게 생명은 결국 양, 염소, 소예요 그들에게 나온 젖 그게 우유고 치즈 만들어서 먹었거든 이걸 여러분들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가지 재물을 씻겠습니까 여기서 그래 절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요구하는 삶이 어떤지 아셔야 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들 그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로 되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남들은 집이 있고 남들은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수입의 우선수는 헌금이 헌금 헌금을 다 뗍니다 주일 헌금석 다 떼 그 다음에 그거을 씁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이 학원비 나가고 뭐 뭐 나가고 다 뗀 다음에 남은 거 헌금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학원 안 보내면 안 보냈고 공부 안 시키면 안 시켰지 아니면 빌리서라도 헌금이 먼저야 헌금이 모든 헌금을 내고 주일날 헌금까지 다 떼요 다 뗀 다음에 나머지 어쩔 때는 헌금의 수입의 35% 40%야 해마다 어쩔 때는 50%까지 나가요 다 떼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없으면 절대로 교육자 하면 안 돼 돈 몇 분 때문에 하고 굶을 하면 굶는 거예요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굶기거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학교 갈 때요 그 면담자 그런 면접시험을 보고 다 봤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이 물질에 가는 거거든 이것도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돼요 그렇게 지금 나신인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린 후에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길렸던 머리를 잘라서 번제단에 불태워버려요 너는 이제 기간이 정해졌고 끝났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생활으로 돌아간다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나신에 대한 시작과 끝이고 과정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별 드렸다 지금 이걸 하면 절대 절대 헌신 절대 헌신 절대 헌신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22절 23절을 보니까 여왁께서 모세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관하여 아론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직계가정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여 이르라 자 축복문 축복문 축복해주라 이거야 우리는요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축복권이 있거든 이거를 우리 구역원들에게 축복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여왁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의 기원이에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갈대야 우루를 떠나서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하란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창세기의 반복적인 세기의 동사가 많이 나와요 될지라 하리라 줄이라 될지라 될지라 여기서 될지라 전의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란 말 쓰거든요 이 될지라란 말은 근원 시조 출발 같은 말이라 이 말은 뭐지요 복이라는 게 뭐냐고요 복 복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아픈 사람에게 복은 건강이고 돈 없는 사람에게 복은 물질이고 명의 없는 사람에게는 복은 명의거든요 다 주관적이야 정확한 성교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장차올실 메시야를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장차올실 그리스도의 시조가 될 것이다 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봉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자 전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그리스도의 첫 조상이 문서화된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보면서 지금 너는 방안가지만 나그네지만 너가 장차갈 가난한 땅에는 너 땅 한 평도 없는 불안한 인생이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장차 그리스도의 첫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임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죽으면 메시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건 암기해야 돼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의 얼굴이 차단되는 순간 가리는 순간 인간은 이만큼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렸다는 거 왜 가렸습니까? 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은 굉장한 은혜의 메시지거든 평생 동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위드라는 축복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라 이거예요 기도해주라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란 말을 잘 대색이어야 돼요 평강 성경은 편안 편안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평강 왜? 평강의 주체가 누구지요? 자 히브리스 출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여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니라 아브라함이 멜기 세대에게 10분의 1을 주는데 멜기 세대가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피하잖아요 그 멜기 세대 이게 누구냐 살렘 왕 살렘은 평강이란 말이에요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평강을 지배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에게 축복을 일 때 평강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임명했거든요 그리스도가 평강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제 세상에 주는 축복권이요 우리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입니다 이 축복을 구역원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암기할 때 이 부분을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암기할 때 이거는 사역자들 꼭 암기해야 할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자네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100%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구별된 영적 나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나신으로 우리를 부를 싸우니 평생 사는 날 동안 구별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요 현장에서는 영적 사령관이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역자 특이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영적 나신으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므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 특별히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